왕자인 조 유이성 유싱 지 관동 후베 즉 주도 지이 보량위 관소 뎀 더이쇼쟁 티민 하이동 찬다 루이 연겐 2.R 지시 시 시 시 시 시 수 우 즉 당 즉 당위 지천 우시 인조 때 어느 종이 관동 이론을 돌아다니다 도적 혐의로 관에 붙들려 조사를 받던 중 그 발랑에서 작은 책 한 권이 나왔다 책의 이름은 해동전도로 기었다 그 고울 원이 이를 이상히 여계 중음 풀어주고 책을 택당에게 보냈는데 택당이 이 책을 세상에 전하였다 당나라 개혼대의 신라사람 최승우 김각이 중 자의 세 사람이 당나라에 유학하였다 먼저 각이가 진사과에 급제하여 하주창군을 거쳐 장안이로 정보되었고 수묵 또한 진사에 급제하여 대리평사가 되었다 일찍이 중남산에 놀러갔더니 천사 신원지가 광복사에 살고 있었다 자애도 마침 2절에 기거하고 있어서 매우 절친한 사이였다 이 공은 소개로 자주 서로 찾아다니며 무척 가깝게 지내던 중 겨울 깊은 어느 날 좁은 산길에 눈이 쌓여 하산하지 못하고 유숙하게 되었다 밤이 깊어 이경 무려 원지가 갑자기 하는 말이 종리 장군이 오셨소이다 하자 어떤 사람이 문을 밀치고 들어오는데 벽눈질로 돌아보니 구렛나루 수영 불쌍 나은 배대도 없고 신도 안 신었는데 기세가 대단했다 세 사람은 급히 일어나서 창문 밑으로 가 업주였다 장군이 말하길 어디서 오신 손님들이신가 원지가 답하길 모두 신라사람들입니다 장군은 세 사람에게 명예 자리에 앉게 하고 차를 내오게 했다 원지와의 불교는 널리 퍼져 사만의 힘이 알려졌으나 오직 우리 청정의 교는 아직 정파되지 못했으니 신라인이 무복하여 그런 것이니 우리 교로서는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세 사람은 신선의 굴벽이 있으니 가히 가르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밤 도영께서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장군 외우 견산인다 이다시이 단신 러고 도장 모연 권고 800년 강요하이藩지치泉양 우비지 호다자이 성佛자 견위 디싱 200 호소자이 호청지이 홍다자스3 장군 알 내가 세 사람을 보고 이미 알았소 다만 신라는 도교와 인연이 없어 다시 800년을 지나야 마땅히 돌아오는 운이니 그때는 그곳에 사냥 될 것이오 그 후로는 불교는 세태해지며 도교가 성에 지선이 이래기나 생기고 집 나와 승천하는 사람도 있어 대교가 퍼지게 될 것이오 세 사람은 때 맞추어 태어나진 못했으나 선도를 배우고자 중화해 머문다면 마땅히 지도해 주리라 원之位三人 岳大使之回雀至君等各明天已受三人擊敗北斗 不斗并主天 以誓将军岳 三人距以微行下的人间不作身先登焉将相 功等各各井成手持以行不屑 因以清花日文得保 避法禁告人头无岳皆 内观欲文保禄 天文的末法书复之丹书 以口诀 福修法 原之大西 遂至无三人失事修炼内丹 公之公怪 단三年半成 원지는 이 말을 듣고 세 사람에게 대사의 말씀이 지당하시니 자네들은 각각 하늘에 맹세하고 교훈을 받으시게 세 사람은 즉시 일어나 북두성에 절하고 두병을 딛고 하늘에 추건하고 맹세하였다. 이에 장군이 세 사람은 함께 미성으로서 인간세계에 적강하였으니 신선이 아니면 장상이 될 것이오 정성을 다해 법을 지키고 힘써 행하여 게을리하지 말게 하면서 청와비문용보, 필법 금고, 인두어결, 내관 옹문 비록, 천두년 마법 등이 책을 내주고 또 구별을 전수한 뒤에 소매를 떨치고 떠나다. 원지는 크게 기뻐하여 마침내 세 사람을 석실에 두고 내단을 수련시키되 물자를 몸소 공급하니 무려 3년 만에 단이 성공되었다. 극이 지혜不出而成又从事里的玉无戏经兼言帖判官舒年, 리공之亚周인至시海果慈会以从之科技艰辛不害, 8月周之海中湖台风飘, 至大道有池解先官引物船头曰, 正阳真人有叔父二公者, 看乃中黎属爷的海七所受精绝日, 二等元包自让天道复和言忽然东国八百年后鸿鸣大道, 毕竟传授乃和入门而登索, 受精绝吉伯扬養参, 同期皇庭经, 达胡金星, 印琴金星, 巫士子客人等相互一线而创而来此功, 각의와 자해는 나오지 않고, 승훈은 이덕위의 종사로 석영에서 염철판관을 겸하였다. 수년 후 이공이 애주로 귀양간이 그로 인해 벼슬을 내놓고 공국으로 돌아왔으며, 자해도 따라 들어왔다. 각의는 굳게 마음먹고 돌아오지 않았다. 8월에 배가 바다, 한가운데에 이르러 갑자기 회오리 바람을 만나 어느 섬에, 표탔다. 한 지절선관이 뱃머리에서 마중하며 말하기를, 정양진이니 두 분께 편지를 보내 왔다며, 서신을 내주어 받아보니, 종리장군의 편지였다. 내용은 공부하던 책을 모두 돌려보낸다. 너희들은 인연이 파격하여 스스로 천도를 무너뜨리니 다시 말해, 무엇하리, 그러나 동국은 800년 후에라야 되도가 크게 밝아질. 거신이니 반드시 이를 전수하면, 다이 선문에 들어가리라. 너희에게 준 경결과 백양참동계, 황정경, 용호경, 청정시민경 등, 세상에 행하는 것은 불교와 상호결구하여 명맥을 전할 수 있으며, 이 공을 힘입어서 상진인으로 뛰어오르리라 하였다. 두 사람이 눈물을 흘리며, 다섯 종류의 선전을 절하며 받고 머리를, 들어보니 성관도 없고 섬도 없어져 버렸다. 바로 귀국하여 해공은, 오대산으로 들어가고 수문은 관계로 나서 여러 번 승진하여 퇴위해, 이르러니 구결로 문창호와 이청에게 전수하였다. 청은 두류산으로 들어가 수련하여 득도하였다. 성우93세에 죽고 다섯 종의 선선은 청에게 전수되었다. 청이 죽은 뒤 그 제자종 명법이 배워 의심나는 점은 해공에게 물어 그 뜻을 모두 알게 되었다. 해공 145세에 태백산에서 죽고 법공도 32세에 죽을 때 법을 상락군권청에게 전수하였다. 청은 거짓으로 미친척 가짜 종이 되어 수련을 쌓아 도통하여 두류산에 숨었다. 고은학사와 함께 있으면서 신출기 몰아였다. 대완朝有些陷自上郭来游见赏, 배우般的降代而请师, 배其政法修之武至上山吹城眼带者反思, 与夷那巫齐台山, 自言惠功帝自05, 和尚仁仪的, 末法教之八年奈成。 위皆以武功之法流代可傳子遂以姓名金箍云照实见运矣, 위之武俗离山得起法后歇功夺往来, 우江元清长道教小尼, 통建百余年人不是征通, 楚年建媒月團吾春川之其利器, 引以稍有之金工方日一死是, 不能胜燕锅, 数年金工不得巫视。 既尊四年之一人 doesn't count, 中国人偶封 geben的综合法带人呈出国人呈出国。 讓他臺下山的天王大逐世的封廖上提供了解采 véhic。 和尚仁的尊征如有血隆尊 Side認們, 内容和尊征在突然而言, 双崩。 而是九云尊三十幾。 보가 통하였다. 헤어하여 가고자 하여 오공의 법을 전수할 사람이 나오기를 기다렸으며 마침내 성명을 고쳐서 김고은이라 하였다. 조석간 운으리 성리산에서 그를 만나보았다. 그 법을 통한 후로 설공은 자주 강몬도와 경상도를 왕래하며 백여년을 두고 아이들에게 통감을 가르쳐 왔으나 사람들은 그의 정체를 알지 못하였다. 정통 초년의 매월당을 춘천에서 만나보고 그 훌륭한 그릇댐을 보고 도술법을 번유하였으나 김공이 바야흐로 세상일에 대한 증명인 당의 능이 스스로 깨닫지 못하였다. 몇 해가 지난 뒤에 김공이 세상에서 뜻을 얻지 못하고 중이되어 스스로 방랑하였다. 설공이 바로 한계산에서 붙잡아 도의 요지를 교수하니 김공이 배운 지 1년 만에 단이 성공되었다. 설공은 물로 화해 3개로 올라갔다. 김공은 금강산에 다시 들어가 도를 수련한 지 9년 만에 인간 세상에 내려와 다시 속인이 되었다. 천둥건복과 연마 증표를 부홍玉孙又이 유한 기 내단 지 要受正西良餐同的百飞之 吸引金瓶如记巫俗離山后 七印 공유梅月团屋松经月 유一丹消受西境的 往来自二年一起后 引工成道一騎道 부西川校生国之许 今在茅香山墨之奇奇 正宫之小手风大珠 大珠양矿矿其 우통 부정 랜프之花 德奇之巨成仙解取 今摩建예 홍공出售 미양双腹 虎士修道 唯姓名妙관 船章 世美 世美 一位 僧修 랜프 海 修 解取 受江 贵 贵 贵 贵 船 장道 관 今 시所在 홍윤순에게 복항기와 내단요법을 정의량에게 전수하고 참둥계와 용호비지를 윤군평에게 가르쳐주고 송리산에서 입적하였다. 7년 후에 윤공이 매월당을 성경에서 만났는데 하는 말이 단악을 석영덕에게 가르쳐주고자 왕래함이 이태가 된다. 고하였다. 윤공은 도가통한 뒤에 도수를 희천교생 곽치여에게 전수하였는데 이 뇌양산에 있으나 그 종적을 알지 못한다. 전공의 학문은 중대주에게 전수하였는데 대주는 거짓으로 미처 서울서 빌어먹고 다녔다. 정명과 박지화가 그 법을 배워서 도통하여 모두 신선이 되어 가버리고 지금은 볼 수가 없다. 홍공이 처음에 밀양에 사는 청상도 박씨에게 도를 전수하여 다시 환속하여 해와되어가고 도를 강기천에게 전수하였으며 기천은 장두관에게 전하였는데 이제 그 있는 곳을 알지 못한다. 내가 불행하게도 태어남이 늦어서 매월 땀을 만나지 못하고 세 분 선홍도 수발해드리지 못하였으니 높은 풍모를 추상하면서 매양하늘이 도를 사랑하지 않음을 탄식하고 안타깝지 여긴다. 병진 년 여름에 곽공을 묘양산에서 만났는데 서로 말이 통할만 하다하여 금선대에서 16일 동안 이야기하고 또 일으키러 군九 년来 可乘到船道部不在军生前 而在军身后 不在下见 而在上大副聪明智慧文章之师一部 在僻壤 在巫行败之下 军长沙 人民探猜耗时 罪过身積 道成四十年当 在陈寰 备受监业 以长玄的人后 乃刻上成 得风口绝食的调制 无理型人格 自可宣扬 文化况八百年 以借其守乎陷自知 出当爱此不罪 正扬一先之脉 免之免之 因乎不见不碎 无尽先台提法 修良一秀少日 不早出家 多生预章 자네는 구년을 수련하면 도를 통할 것이고 전도의 부탁은 자네 생전에는 되지 않고 사후에 있을 것이다 하천한 사람도 아니고 높은 벼슬을 지낸 사람으로 총명하고 지혜 있고 문장이 뛰어난 인사일 것이며 궁극한 상골에 있지 않고 서울 안에 있을 거네 자네는 일찍이 사람을 죽이고 재물을 탐하고 색을 좋아하여 죄악이 많이 쌓였으니 도가 성공된다 하더라도 40년 동안은 인간 세상에서 곤란을 많이 겪어서 현유를 보상받은 영우야 상선으로 승화할 것이다 그러니 구결 16조는 봉에 두었다가 이 시성을 가진 사람에게 전해주면 저절로 선도가 사냥될 것이다 하물며 800명이 이미 구수가 찬 것이랴 선자의 나오미 마땅히 이를 힘입어 정양의 한 줄기 맥을 떨어뜨리지 않을 것이니 힘쓰고 또 인스라였다 그리고는 포렌이 보이질 않았다 년이 고52부 능수成 作產 시키 쇼 나단다 기펑다 3년 나단다 타이오 9년 방완 공싱 긴 년 94세 천 워다 저 생유 공싱 방완 지 년 그 순 진 루 윤희 저 쟈 쟈 쟈 루 루 워 신 미 지 흉 루 쟈 루 루 루 지 지구 공이 성췄대니 금년 나이 94세다 나의 도를 전할 사람은 내가 도를 완성하는 해에 출생하여 순탄한 시대를 겪어 역경의 시대를 맞을 것이며 내가 헤어아여 가는 날 비결을 얻을 것이니 비법을 숨기지 말고 주인을 찾아주어 그 의지를 확실히 정하고 일심으로 지켜나가면 진실로 지묘한 도에 이를 것이다 이 이 아 사람의 몸은 얻기가 어렵고 육도는 서로 찾으니 뜻이 는 선비가 게을리 말고 부지런히 노력하여 정성껏 일심으로 극진히 하면 자연히 가르쳐 주러 오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또 활짝 깨닫는 곳도 있을 것이다 내가 사람을 구하는 것은 사람이 나를 구하는 것보다 어려우니 가히 힘쓰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늘은 이미 명확히 기록하여 묵묵한 속에서 도를 부여하고 있으니 비록 스스로 마음대로 하고자 해도 되지 않을 것이고 비록 다른 사람에게 전하려 해도 되지 않을 것이니 너무 숨기지 말고 그 사람에게 전하라 그러나 함부로 누설하여 천계를 모독하지 말라 태산께서 엄하게 문책하시면 미우쳐도 때는 늦으리 하늘의 인연을 이것으로 마친다 Dit이라 That you can mean Its environment of play It can mean If you think of it Try to use You feel It can feel